김호중 팬클럽인 양천 목동 아리스가 서울 양천구에 성금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25일 밝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지난 22일 양천구청 열린참여실에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김수영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회원들은 김호중 대형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보랏빛 대형현수막에는 트바루티 김호중 양천 목동 아리스 나눔활동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보랏빛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양천구청의 보랏빛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김수영 구청장은 양천 목동 아리스에 감사를 드린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수영 구청장은 양천구청의 보랏빛